거센 안녕하세요 모델TV 이영택입니다 옆에 손혁재 코치고요 도전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이분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이영택 감독님께 도전하고 싶어서 한국에 온 김준형입니다 현재 뉴욕 시라큐스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오늘 파트너로 제 박사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즐겁게 테니스를 치고 있는 박사과정생 조원혜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분이 저희보다 몸이 완전 체육인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체육 전공 아 그러세요? 운동은 평상시 테니스 말고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졸업했는데 그때 들어갈 당시에는 수영 전공을 했고요 이 친구는 저는 테니스 전공이었는데 아 테니스 전공이셨어요? 네네 랠리 정도 되는 정도여서 오 아닌 것 같은데 오 아닌 것 같은데 테니스로만 다주지 못하면 지금 딱 윗밥을 딱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동아리를 했어가지고 그래도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? 안 그래도 한 2주 전에 신인부를 교수님이랑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아 우승했어요? 어디에서? 제천시장 내에 그게 전국대회일 거 아니에요? 네 전국대회 신인부 오 우승자가 경기를 봤는데 너무 잘 치시고 그럼 미국에 있으면 테니스를 자주 치셨어요? 좀 한인들끼리 한번 뭉쳐보고자 저희가 포리 러브라고 테니스 클럽을 창단을 해서 클럽 모임이 포티러브? 아 이거 어디서 익숙한데? 네 익숙한데 아까 발음에 달아서 거기 포티러브고 아 저희 포티러브 거기에는 포티러브 그럼 구력이 어떻게 몇 년 되죠? 저는 한 15년 됐고요 저는 동아리를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약간 좀 속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상대방 공치는 것만 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플레이 자 아우 예 오케이 오케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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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렇지 자 쏘리 쏘리 아우 다운 아우 다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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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야까비 야까비 솔솔 뒤에 교수님에게 있어서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? 원래 스타일이 그런 거죠? 아 열심히 해야죠 네 아 움직임이 좋으셔가지고 야 아읍 아으 아아 아으 아 아 아 아 아 아하 니가 받아 니가 받아 제가요? 지면 욕먹는 거지 뭐 와 갑자기 소리 땀나 책임은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거지 책임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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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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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떨려 잘했어 야 아 내가 끊었어야 되는데 아 깜짝 기회가 있었는데 어우 나한테 공 올까봐 긴장했잖아 아 미안 미안 아 아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야 그 첫 게임은 원래 안는 거 아닌데요? 어 물론 우리가 나름 어설픈 거 같아도 게임 룰은 다 지키면서 합니다 우리가 예예예예 자 아 나이스 서브 아 15룹 아 아 굿 서브 아 세다 세다 오케이 집중시켜 나이스 굿 서브 허리 룹 아 허리 룹 아 이 정도면 거의 사고만 했거든 아까보다 몸이 풀려가지고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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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가야지 왜 거기 지켜 아 야 여기서 치면 일로 가야지 아 미안 끝났어요 반갑습니다 아 아 오쇼 힘들어 간다 힘들어 간다 럭키 럭키 아 너무 옆으로 뛰어올라 그랬네 아 빛 맞는게 왜 이렇게 많아 아 리턴 너무 좋다 듀스 자 여기 포핸드 하겠습니다 포핸드 긴장하지 마시고 아 이거 깜짝 놀랐네 또 골프 트일까봐 아 그러니까요 플러치 오케이 아 근데 그걸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네요 가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네요 그러면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 아니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아니지 아니지 형님 끝내실 줄 알아 좀 빽 빨리 줘 자 봐봐 이거 상황을 봐야 돼 일단은 저쪽 뒤에 디펜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줘야지 아니지 훝나기는 말이 날지 아 아니 훝나기는 케이지리 이 정도면 훝나는 것도 아니죠 말까지 드는 거지 서브가 받던 서브가 아니에요 아 그리고 보통 파트너분도 슈프가 되게 복잡해 그래 하던대로 많이 뛰어야죠 오케이 재밌는데요? 재밌어요 Let's go 와 그걸 뛴다고? 장단지 봐봐요 저거 아 아오쇼 굿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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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야 서브 좋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까 거치니까 더 짧게 놓으시려고 아 이거 또 하려고 했는데 아 굿섭 굿섭 아 굿섭 굿섭 너무 센다 이기고 있으니까 서브가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아 아 아오오 야 나이스 라이스 하아 굿섭 굿 아 아야야야야 아 아웃 나이스 서브 아 스크리스럿 으아 아 나 thought 미스트가 나도 왜 이렇게 빛 맞는게 많냐 그러게요 공을 안 보고 저기를 봐서 그래 저기를 그래, 그래. 아, 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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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야. 그게 좋을 수도 있죠. 제자를 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그쪽으로 때리려고 했는데 아, 감사합니다. 아, 나이스 샷. 나왔어요? 온 드라이, 온 드라이. 아, 나이스 샷. 마이 배. 마이 배. 아, 이거. 아, 가만. 네가 해. 네가 해. 포인트, 포인트. 아, 이거. 아! 바이밤! 다리가 굳어서... 한 발이야! 스피링이 진짜 좋아 쫄깃쫄깃하네 힘만 딱 들어갔으면 졌어 스포 옆에 점수를 위해서 너무 많이 양보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? 저의 심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부담감을 이겨내면 당연하지 지면 죽일 놈이고 이기면 그만큼 자신감이 또 올라오는 거야 뭐 또 죽일 놈까지 죽일 놈이지 한 포인트로 한 게임을 더 해야 하는데 아 이거 꼭 한 번 해봐야겠다 브레이크 해보고 그 다음에 제 서브 따고 오케이 브레이크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? 일단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넘기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스피도 좋으시고 우리는 좀 와이드 앵글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나 와이드 앵글 너 빨리 포칭 오케이 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imos 공연 하나 더 알 수 들어갔어? 어, 들어갔어? 아,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 메시! 아, 굿설! 아, 아무것도 못한다! 아, 나이스! 대신 편도 뛰었을 것 같은데! 아, 음질음질 하셨던 것 같은데! 아, 나이스! 나이스! 아, 어이 어, 어이 어이 아, 어이 아, 어이 으이 아, 어이 나이스! 밀렸다 밀렸어. 여기다 밀렸어. 15-40. 1-40. 1-40. 1-40. 성공! OK. 1-40. 나이스! 감사합니다. 1-4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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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